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유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강의 붉은 짐승을 탄 음료는 누구인가? 계시록 17장은 많은 이단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 장입니다. 특히 이번 장에 음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료가 무엇인지, 음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음료가 누구인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 음료로 자신들의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음료가 정신세계의 우상이다, 과학만능주의다, 물질만능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근거나 다른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부정적인 것은 다 갖다 붙입니다. 또 어떤 해석은 약간의 근거는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음료는 반대로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근거는 부족한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기존 교회를 음료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또 캐털릭 교회를 음료라고 정제합니다. 그전에는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을 음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음료를 상징하는 것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단체나 집단을 정제하는데 이단들은 이 음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성경을 근거로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하게 되면 음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음료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긴 대접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게시록 21장 9절에도 비슷하게 한 번 또 나타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21장 9절에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게시록 17장 1절 후반에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큰 음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reat hole 라고 말합니다. 크다 라는 표현보다는 엄청난 음료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엄청난 탁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크다 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렇다고 또 위대한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엄청난으로 갖다 썼습니다. 음료는 창녀와 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음료, 탁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음료, 창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는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창기, 창녀라고 부른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6절에는 다시스를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 나흠 3장 4절에는 니누웰을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음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료라고 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나 나라를 음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음료는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나라나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음행 또는 매춘과 비교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창녀와 비교하여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의죠. 때문에 게시록에서 말하는 음료는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큰, 그레이트, 엄청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강력한 제국의 로마 도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음료가 어디에 앉아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1절 후반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많은 물은 무엇이냐 이것은 같은 장 15절에서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시록에서 표현된 상징들은 구약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생소한 상징이나 표현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성경으로 풀어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요한 게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많은 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민족이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이미 구약 10편 144편 7절 144편 7절 이사야 8장 6절에서 7절 17장 12절에서 14절 28장 17절에도 많은 사람들이나 군대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표현은 에레미야 51장 7절과 아주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여우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포도주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땅의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포도주에 취한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게시록 17장 2절의 표현이 3번이 더 반복이 되는데 게시록 18장 3절, 18장 9절, 19장 2절에 이렇게 총 4번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도 이사야 23장 17절에 지면에 있는 열왕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즉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음행을 행한다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행유를 음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음녀와 함께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음주하는 것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라는 것이 총 4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음행에 취해 있는 모습도 17장 2절을 포함해서 개수록에서 총 4번이 나옵니다. 음행에 취했다는 말은 14장 8절, 17장 2절, 18장 3절, 19장 2절 이렇게 4번이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한 것이죠.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구절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은 주어가 빠져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성령 안에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죠? 천사죠. 그래서 영어성경에는 그가라는 대신 의역을 해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끌어주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경우가 개수록에 4번이 또 나타납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천사의 안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안내로 사도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래 그리스어 원문에는 여자가 이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타고 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앉아 있다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앉아 있다 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통제나 통치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번 장 17장에서만 총 9번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10번이 나오는데 3절에 짐승들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써서 그렇게 됩니다. 한글 특성상 문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몸 대신 짐승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0개가 되지만 원래 9번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짐승을 강조하고 있다. 17장에서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해석에서 짐승은 666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과거에는 바벨론 왕국이었고 게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종말대에는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게시록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이미 게시록 13장 1절에 나왔습니다. 같은 짐승이죠. 이 짐승의 머리는 일곱이고 열 개의 뿔이 있습니다. 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3장과 17장의 다른 것은 13장에는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고 17장에는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똑같은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미 1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 뿔은 왕 즉 황제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세한 내용은 13장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 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주님, 구원자, 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호칭을 감히 로마의 황제가 가로채고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강의의 마지막 구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 즉 엄청난 음녀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습니다. 게시록 18장 16절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그 차이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옷을 입고 장신구로 꾸미고 있습니까? 바로 큰 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18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는 바로 큰 도시를 말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이 이렇게 해석을 친절하게도 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음녀는 도시나 국가를 상징한다라고 했고 게시록에서는 도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측과 억측으로 이 음녀는 교황이다, 캐톨릭이다, 타락한 현대교회다, 물질만능주의다, 율법주의, 과학만능주의다 등등 여러 가지로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다 갖다 붙이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큰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쉽고 확실했습니다. 음녀가 입은 옷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입니다. 자주색은 귀족이나 왕족을 상징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 에스더 8장 15절, 에가 4장 5절, 다니엘 5장 7절, 16절, 29절 등 구약 외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음녀가 치장한 값비싼 보석들은 풍요와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어떤 창녀들은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사치로 가득하고 그 물질과 사치를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당시 로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도시들을 말해주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타락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음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삶이 최고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4절 후반을 보면 이 음녀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우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악이 금잔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은 다니엘 9장 27절과 에레미야 13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게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습니다.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나타났는데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입니다. 전에는 바벨론이었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바벨론과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게시록에서는 이 음녀를 한 도시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 로마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로마 제국에 우상을 섬기고 강요하는 여러 도시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제 강의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추천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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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